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. 고 딸입니다. 오늘은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부정문 음음문 퀴즈를 풀어볼게요. 1번 그는 집을 사지 않았어 정답은 바로 2번 왜 사지 않았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? 마이처럼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과거 부정문을 만들 때는 didn't를 써야 합니다. 1번에 doesn't 현재 시제 부정문을 만들 때 써요. 2번 나는 나의 숙제를 하지 않았어 정답은 1번 왜 didn't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. 하다 동사 원형은 do I didn't do my homework I didn't do my homework 3번 나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어 정답은 2번 왜 문장에 go라는 일반 동사가 있죠?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은 didn't가 담당해요. I didn't go to school yesterday I didn't go to school yesterday 1번의 wasn't는 아니었어 뭐뭐에 없었어 라는 뜻 비동사 과거 부정문이에요. 일반 동사가 있으면 과거 부정은 didn't가 담당한다라고 기억하세요. 그 다음 너는 어젯밤에 제임스를 만났니? 정답은 2번 어젯밤 만났니? 과거에 대해 묻고 있죠?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과거를 부를 때는 did를 씁니다. 1번에 don은 현재 시제의 음음문 만들 때 써요. 그럼 마지막 문제 그가 그것을 좋아했니? 정답은 1번 did로 시작하는 음음문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. 그럼 오늘 퀴즈 정리해 볼게요.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은 안 했다 라는 뜻으로 didn'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. 음음문은 뭐뭐 했니? 라는 뜻으로 did로 시작하고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씁니다. 자, 문제 다 마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자랑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영작도 하고 말하기 연습도 해 볼게요. 오늘 공부 끝!